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아진 전 도지사의 부인 등 관련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전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전 지사의 아내 오경진 씨와 측근으로 알려진 전라북도 고위 공무원,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며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입당 원서를 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